어려웠어 이번꺼? 길었어. 오케이. 그러니까 실력이 점점 쌓여야 되죠. 그쵸? 그래서 어려우면 한 두 번 정도 하고요. 그래도 어려우면 세 번 정도 하는데 연달아서 하면 힘드니까 한번 하고 다른거 하다가 또 생각나면 한번 하고 이런식으로 나누어서 하세요.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오케이. 문장이 좀 길었죠? 몇개 없는 대신에. 오케이. 그래서 일곱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There are people in Roman family. 오케이. 자. 요게 빠진거 같은데? There are seven people. There are seven people? 오케이. 다 잘했는데 딱 한군데가 잘못된거 같아요. 잘 보세요. There are seven people. There are seven people. 뭐라고요? There are seven people. 오케이. People's가 아닌데 계속 people's를 안해요. There are seven people. 이 뜻입니다. There are seven people. There are seven people. There are seven people. 그 다음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부분은 뭐예요? 로빈스에가. 영어로 뭐예요? 로빈스 패밀리. 오케이. 로빈스 패밀리. 로빈스 패밀리라 로빈스 패밀리는 로빈의 가족, 로빈스 패밀리. 이렇게. 일곱 명의 이 문장을 잘 보면 누가, 애들이 뭐한다 있다 이러죠. 누가 뭐한다 하고 있죠. 일곱 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런 다음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뭘 붙여야죠? 이게 로빈스 패밀리인데 그냥 로빈스 패밀리가 아니고 뭐예요? 인 로빈스 패밀리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로빈스 가족에는 일곱 명의 사람들이 있다가 뭐였더라? 대구 계속해서 피포즈라고 하네요 다시 그러니까 지호가 피플즈라고 하는 게 선생님이 이해는 돼 그런데 좀 이따가 설명할 때 왜 피플즈 하면 안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였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He is Grandfather Grandmother 뭔가 틀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He is in He is in Grandfather Grand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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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He has He has Grandfather and Grandmother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과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이따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He has Dad Mom Sister and Brother OK 아까랑 똑같은 실수로 하고 있죠? He has A Dad Mom Sister and Brother OK 그렇죠 맞습니까? 뭐라고요? He has A Dad Mom Sister and Brother 그렇지 He has A Dad Mom Sister and Brother OK 다음 문장 He has A Cat He has A Cat and Dog OK 잘했어요 근데 애가 안 보이네요 He has His own 아닌가요? 맞는가요? He also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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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at and a dog A cat and a dog 그러니까 이번에는 잘 넣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He loves My He loves My family He loves My family He He loves He loves He loves OK 지금 이 뜻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죠 He has 아 He loves He loves 뭐? He loves He loves 그 다음 My family My family 입니까? His family His family 뭐라고요? His family OK 전체적으로 뭐였더라? He loves He loves His family OK 전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There are seven people There are seven people Love in family OK And in Robin's family In Robin's family OK 다시 좀 이따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He has He has He has Grandfather and Grandmother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He has He has A Dad Mom Sister And Brother A dad Mom Sister And Brother He has He also has He also has A Cat And Dog 그렇지 A cat And a dog OK He loves He loves Family His family OK 첫 문장 There are seven people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OK 그래서 설명하겠습니다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가 무슨 뜻이었더라? 7 명이 가족이 있습니다 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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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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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은 일곱 명이 있습니다 OK 자 그래서 There are 이 보이는데요 일단 얘부터 주목해 보겠습니다 얘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음 음 R 보고 뭐라 그래요? 맨날 하던 얘기 B동서라 그러죠 B동서는 R 말고 또 뭐가 있어요? M과 is, R가 있고 얘들은 그냥 같이 쓰는 게 다를 뿐 뜻은 똑같다고 그랬죠 무슨 뜻이나 무슨 뜻? 이다 또는 있다 라는 뜻이 있다 했죠 그럼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인가요? 세븐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븐피플이 있다라는 뜻이죠 세븐피플은 무슨 뜻이야? 세븐피플이요? 응 세븐피플 일곱 명의 사람들이 있다야 일곱 명의 사람들이 있다야 일곱 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There are 세븐피플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왜 R 자리에는 왜 M도 안되고 Is도 아니고 왜 R가 왔을까? Is는 같이 쓰는 게 He is, She is, It is인데 근데 얘들의 공통점은 몇 명이야? 한 명 한 명이죠 M은 누구랑만 써? I랑만 써요 그러니까 여럿이 있다고 해야 되니까 There M도 아니고 There is도 아니고 There 안 거야 만약에 뭔가 한계가 있다고 얘기할 때는 There is a cat 은 뭔 뜻일까? There is a cat Okay, 그들은 대이하고 지금 지금 지효가 대이하고 There 구부도 안 하고 있죠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죠 There가 그들이고요 There는 거기에 라는 뜻입니다 원래 There is a cat There are seven people 무슨 뜻이었어? There are seven people There are seven people 어 예 일곱 명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이었죠 그럼 There is a cat 은 무슨 뜻이겠어? 그쵸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몇 마리야? 한 마리 여기에 어 가 무슨 뜻이라 했어? 하나 그러니까 이때는 There are a cat 이 아니고 There is a cat 이고요 여기는 여러 명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랑 쓰는 is를 사용하지 않고 여럿이랑 쓰는 are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re is 하면 한 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There are 하면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둘 다 공통점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There is나 There are의 공통점은 무슨 얘기 무슨 얘기할 때 쓴다? 뭐뭐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쓰는데 차이점은 There is는 한 개가 있다고 얘기하는 데 쓰는 거고요 There are는 여럿이 있다고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계속해서 People에 대한 얘기 People의 뜻은 사람이 아니에요 만들어질 때부터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사람이란 단어는 뭐냐? person이에요 person 한 사람은 person이라고 그러고 한 사람이니까 a person이라고 합니다 person 근데 person이 둘 이상 되면 그때부턴 person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한다? People 자 원래는 한 개일 때 책 한 권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근데 책이 여러 권 되면 뭐라 그래요? People 얘들이 정상이야 얘들이 정상적인 변화야 정상적인 변화 일반적인 변화 이름시가 한 개일 땐 이렇게 하는데 여길 때 이렇게 하니 얘가 정상이야 근데 얘는 person이 persons 가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되는 거다? people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people's 할 필요가 특별한 애란 말이야 이런 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생쥐 mouse 생쥐들 mice mouse is가 아니고 어린이 child 어린이들 children child 가 아니고 이런 애들이 몇 가지가 있구요 애들을 지켜둬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people이야 people은 s를 쓰지 않고도 여럿이 되는 거에요 원래 여럿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people's 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in이 들어간 이유 로빈스 패밀리는 그냥 로빈의 가족인데 여기에는 로빈의 가족 7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무엇이 아니고 뭐야 어디에 7명의 사람들이 있니라는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돼야 되는 거죠 영어로 하면 where에 대한 대답이 돼야 된단 말이야 ok 더 룸 하면 방이죠 이거는 무엇이죠 무엇 근데 in the room 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in the room 거기에 어디 있어? 인도 룸은 그 방 안에죠 in이 어디 어디 안에 라는 뜻이니까 in the room의 뜻은 그 방 안에 라는 뜻이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가 됐어? 어디에 그 방 안에 그러니까 로빈의 가족 어디에 7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무엇 7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1번이 뭐였는데 어디에 7명의 사람들이 있다 로빈의 가족에는 7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야 내가 그래서 여기에 in을 빼면 안 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로빈스 하면 이렇게 점찍고 s 하면 무슨 뜻이었다 누구누구 의 라는 뜻이 되는 거야 로빈 가족이야 로빈의 가족이야 로빈의 가족이야 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have의 뜻이 뭐예요? 가지다란 뜻이죠?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슬슬 무슨 얘기할지 있었어요 눈치챘을텐데 그럼 이 안에 원래 뭐가 들어있어야 돼? 하하 two가 들어있어야죠 일곱 번째 설명이니까 이제부터 딱밤이야 그렇습니까? 하다시니까 원래는 two가 들어있어야죠 근데 여기에 선생님이 저래도 얘기했는데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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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 you have he has she has it have S가 되는 이유는 원래 A는 뭐였는데 원래 have였는데 희나 쉬나 it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다보니까 이 속에 뭐가? 두가 아닌 뭐가 들어간다? does가 들어가니까 합쳐져서 뭐가 튀어나오는 거야? S가 달려있는 has가 사용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O 아까 계속 빼먹었는데 할아버지 몇 분이야? 한분. 할머니 몇 분이야? 한분. 그렇습니까? 지오 아빠 몇 명이야? 한분. 엄마. 한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시스터나 브라더는 여러 명일 수 있는데 여기서 로빈이 소개할 때 시스터가 몇 명이었어? 한분. 걔 이름이 뭐였어? 타냐. 타냐였고 타냐의 특징은? 소리죠. 노이즈하죠. 그 다음에 브라더 몇 명이었어? 한명이었죠. 특징은? 특징은? 처음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는 또한 가지고 있다 할 때 이 단어를 못 외우고 있었어. He also has. 그는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He also has.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는 그의 가족을 사랑한다가 보이는데요. 그는 그의 가족을 사랑해요. 가보죠. 그럼 여기서 러브에 대한 설명을 하겠죠? 한별의 한결이. 이걸 가져가라. 한별의 한결이. 자 그러면 러브의 뜻이. 러브의 뜻이 뭐예요? 사랑. 사랑하자죠. 그건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하다시죠. 오케이. 원래는 러브즈가 아니고 원래 모습은 뭐예요? 러브. 러브죠. 근데 왜 러브즈가 됐죠? 나는 사랑합니다. 할 때는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오케이. 왜 I love you가 아니고 왜 I love you니까? 얘가 하다시인데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두. 두가 들어가면 모습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어떻게 변합니까? 어? 이렇게 변합니까? 어?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는 내가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가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얘는 로빈 대신 왔겠고 로빈은 남자 한 명이니까 히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러브 안에 뭐가 들어가는? 두가 숨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숨어 있는 거야? does. does가 숨어 있으니까 러브가 아니고 뭐가 된 거야? 러브. 러브가 된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마이 패밀리라고 그랬습니다. 그쵸. 마이는 무슨 뜻이야? 나의. 그러면 he loves my family 하면 그가 나의 가족을 자랑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왜 말이 됩니까? 그 느는 뭐야? 그는? 희죠. 그 의는 뭐야? 히스. 히스. 히스는 뭐 대신 왔어? 로빈. 로빈즈. 로빈즈. 로빈 대신 왔어? 로빈의 대신 왔어? 로빈즈. 히는 누구 대신 왔어? 히는 로빈즈. 로빈즈 대신 왔습니까? 로빈 대신 왔어? 로빈 loves 로빈즈 패밀리. 좋습니까? 오케이. 오늘 중요한 것들 많이 설명했어요. 예. 뭐가 있다 라는 표현할 때 한 개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 하고 여러 개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 라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왜 피플즈 하지 않는지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인이 왜 있어야 되는지 설명했어요. 그렇습니까? 로빈의 어디에 일곱 명이 사람들이 있니지? 어디를 만들려니까? 그 방 더 룸. 그 방 안에 어디에? 인 더 룸. 어디에 일곱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로빈의 가족에 어디를 만들려고 인을 붙이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 have가 아니고 he has 해야 되는 이유도 설명했어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love가 아니고 he loves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his가 무슨 뜻이다라는 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